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대엽 씨는 대법관 가운데서 가장 젊은 척에 속하고 4.15 총선의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민경욱 전 후보가 제기했던 선거무효소송의 주심대법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출세를 해가지고 신임 대법원장인 조희대 밑에서 2인자인 법원행정청처장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정선거를 깔아뭉개면 그냥 조재연이처럼 여러분들 퇴임할 때 훈장받고 대통령 함께 수고했다 이야기 듣고 나가는 자리고 선거부정을 깔아뭉개는 데 여러분들 가장 주역이었던 천대엽과 같은 사람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법원 2인자로 출세를 하고 나라 자체가 여러분 뭡니까 그냥 부정의의 그런 도간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박해과 탄압을 받고 불법적이고 여러분들 그런 아주 저질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출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누가 옳은 일을 하겠습니까 천대엽의 이야기를 한 번 오늘 보니까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하도 내가 여러분들 말 같지 않은 소리가 들려가지고 사법부의 당면 과제는 재판지연이다. 천대엽이 여러분들 4.15 총선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선거 무효소송을 판결하는데 여러분들 법으로 6개월 안에 여러분들 판결 내리게 된 그런 사건을 3년 이상 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낯으로 이렇게 사법부의 당면 과제가 재판지연이다. 이런 이야기를 뻔뻔하게 여러분들 할 수가 있는지 기가 찬 겁니다. 취임사에서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한 인사원칙이 정립돼야 된다. 당면한 사법과제는 재판지연의 해소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다. 사법부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악취가 진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 입에서 서슴치하고 서울법대가 나라를 뭡니까 말아먹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럼 서울법대는 누굽니까 그게 사법부에 속하는 사람들인 거죠. 말이 되냐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마 두 개 다 제가 다루었을 겁니다. 대법관들 조재현 천대엽 인천연수홀에서 원고 소송 기각하다. 투표지 촬영도 허락을 안 했지 않습니까 천대엽이. 인천광역시연수홀 재검표가 130건 정도의 원고 무효소송 제기됐을 때 4.15 총선이 했던 첫 번째 실시가 된 재검표였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재검표 현장의 주심대법관이었지 않습니까 투표지 촬영을 허용하지 않고 원고 측 변호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법원 촬영기사가 여러분들 잘 찍으니까 다음에 원하면 제공하겠다 그다음에 여러분 재검표가 끝난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그 자료를 법원 촬영기사가 찍은 모든 자료를 다 삭제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뭡니까 부정의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법과 아니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사법부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대엽이 출시하다 법원 이의자 행정처장으로 여러분 이 조재연과 천대엽이 원고 측 소송을 기각할 때 내린 판결문을 보게 되면 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2020년 4.15 총선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통계학 법칙을 위반할 정도로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이 된 것을 그 판결문에서 정당화했지 않습니까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실시가 됐던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모두 다 2020년 4.15 총선처럼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대체 판결문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판결문이 거짓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걸 다 정당화시켜준 거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아마 제가 다 방송을 했을 것 같은데 연수월 최종변론 생생한 방청기 천대엽 노골적으로 피고를 두둔하다 선관위를 두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대엽 조재현 똑바로 하라 대법관들 지시받는 대로 했다 권호영 원구척 가장 연장자 변호사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연수월에서 이 배춘잎 사전투표자라고 비례대표 투표자하고 같이 나왔을 때 이걸 원구척 소송자들이 여러분들 사진을 요구했을 때 변조된 사진을 대법원에 여러분들 행정사무관이 제공했지 않습니까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된 정거물들이 다 위변조되는 겁니다. 그야만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이런 친구가 출세를 해가지고 법원의 2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정부가 뭘 하겠습니까 완전히 그래서 내가 허우대가 멀쩡한 정치검사 출신의 뭡니까 운 좋은 사내남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똑바로 돌아가는 게 없는 겁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천대엽이가 뭘 했습니까 여기 제가 한 번 기록을 남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검표장에서 원구척 변호사들이 사진 촬영을 검지한 겁니다. 여러분 어제 보시기 바랍니다. 대만의 여러분들 그 투표소에서 개표할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근접거리에서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촬영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정말 망할 인간들인 겁니다. 이래도 나라가 여러분들 그냥 망쳐지지 않고 가면 그건 기적이죠. 여기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요를 조금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 사진 촬영사가 정거 사진을 다 찍으니까 안심하고 안 찍어도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원구척 변호사들한테 다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맞추고 난 다음에 법원 사진 촬영사가 찍은 모든 그런 사진들을 다 삭제해버린 겁니다. 이미지 파일들은 이런 엉터리들이 선거 공정성을 의심하는 원구척에게 나를 믿어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누가 천대엽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대엽과 조재현이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원구척 소송을 기각할 때 가장 중요한 논거가 뭡니까 부정선거가 의심되지만 원구척이 범인을 잡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원구척 소송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 아니 범인 잡으라고 뭡니까 검찰이 있고 범인 잡으라고 경찰이 있는 건데 원구척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수사권도 없는데 범인을 잡아옵니까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원 대법관들의 수준인 겁니다. 나는 완전히 학을 뗐습니다. 이 나라가 안 망하면 그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렇게 머저리들이 대법관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은 대형 로펌들하고 짜고 뭡니까 대형 사건들은 다 돈 먹고 해가지고 이러면 재판거래 하겠죠. 정간들 예우 다 해가지고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미지 파일을 다 이런 삭제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4.15 총선에 대부분 법원 사진 촬영을 찍었던 건 다 없을 겁니다. 다 없애버려가지고. 떳떳함은 왜 없애냐 이야기죠. 의심은 되는데 범인을 잡아오면 원고척 성소 판결을 하겠다. 이게 여러분들 조재현과 천대협의 판결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판결문 안에 또 뭐가 들어간 건 사전투표회가 당일투표회의 후보별로 현장에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4.15 총선 뿐만 아니라 이후에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비싼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통계학의 이름들 대들보 같은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한국의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개인 걸 당당하게 뭡니까 판결문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거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걸 합리화시켜준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이 출시를 해가지고 법원 행정처장을 이대고 그렇게 하니 몇 년 지란들 또 있다가 나오면 정간도 예우해가지고 한 5, 60을 이렇게 챙기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거 나라가 이런 나라를 이런 나라를 왜 지켜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나라에 왜 세금을 우리가 내고 있어야 되냐 아주 제가 볼 때는 특정 개인에 대해서 이런들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너무 형편이 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다 뭐죠 어벙해가 뭡니까 항의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남이 항의 해결해 주면 아니 미국이 해결해 주면 공박사가 해결해 주면 민경우가 해결해 주면 좋은 일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 흘러가지고 다들 이제 악소리가 나면 그때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체제를 지키는 것이고 선거를 지키는 것이 공유제이기 때문에 아주 야무지게 공유제의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누구도 비용을 치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1960년도 3.15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